방패로 안 막아지는거 같아 방패로 안 막아지는거 같아 자 티하 티하 안녕하세요 지금 첫번째 신을 구했구요 두번째 신을 구하러 가봅시다 꽂으면은 저기로 포탈을 열어주네요 플래시 후 그립을 떼면 빠르게 신 모드로 들어갑니다 플래시가 있어? 자 들어왔어요 갑시다 저기 위에 오리가 있네 오케이 자 올라가 볼게요 뭐야 뭔 소리 들렸는데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이미 봤던 녀석들입니다 별로 어려울 게 없는 친구들이고 하 이거 그리고 쫄병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보스들이 좀 무섭거든요 뭐지 쟤 엄청 쎄보이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한가지 아쉬운 점은 이 아이언 사이트가 좀 더 그 직관적으로 되어 있으면 좋을텐데 오케이 오케이 여기 칼이 있네요 칼이죠 그레이드 할 수 있지 않나요 세 개 모았을텐데 자 차근차근이 파밍하면서 나아갈게요 뭐야 이거 달 괴물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달 괴물 조각 세 개를 달 괴물 조각을 얻었대요 아 봅시다 요거 이렇게 내릴 수 있고 얘도 이렇게 내릴 수 있고요 번개는 아 있네 와우 번개도 쓸 수 있습니다 오 방패 업그레이드가 있었구만 이렇게 모든 길은 갈 수 있으면 가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 아이템을 숨겨놨을 것 같아요 모든 상호작용한 것들을 앉아보면 앉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구요 아 여기는 이제 뭔가 더 이상 없고 오 자 이쪽으로 한번 들어와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저 녀석 오 오오오오오 오오오 아픈데 오 꽤 아픈데 꽤 아픈데 꽤 아픈데 꽤 아픈데 아니 어려운데요 페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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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돼 에이 에이 어디갔지 엑 흠 오케이 자... 저 녀석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 이거 약간 소울류 게임이라서 무작정 덤비는 거는 안될것 같아요 이거 유도미사이기는? 아우치 오케이 오우 체력이 방금 그 친구는 어떻게 상대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 뭐 부수는 거지? 이거 뭐 부술만한 게 안 보이는데 이거 항상 저거 쓸 때는 뭘 부술지 생각을 하고 해야 되겠다 자 화살 업그레이드 오우 쉣 뭐야 아 나 양손을 잡았구나 이게 뭐죠? 아 밑에서는 먹을 거 다 먹고 온 건가 이거 저기서 뭘 못 했으니까 저기 아직 남아 있는 거 같은데 아 저기 있네 근데 이거 저거 깨려면은 저기 위로 올라가야 될 거 같은데 이렇게 되나 빨리 움직여야 되겠네요 이미 늦었을지도 아 이미 늦었네요 오우 쉣 끝났어 아 시간이 지나야 생기나보다 아까도 시간이 지나서 생겼나봐요 다시 생기는 소리 났죠 번개로 파괴할 수 있대요 오오 오오오 오케이 좋았구요 이제 부스 나올 때 된 것 같은데 오이 쉣 오케이 좋았구요 이거 뭐야 이게 뭐더라 와 이게 뭐야 오오 어려운데 아 이거 다 놓쳤네 그러고보니까 다 먹을 수 있는 거였는데 아 아 애들 명룡률이 좋은데 오케이 도달했습니다 저거까진 안 먹어진다 자 체력이 좀 많이 부족한데 진행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헐 홀리 무슨 소리야 이 체력이 서서히 차는건가 아까 그거 먹어서 찬건가 오케이 세이브 오우쉣 좋지 않은데 저거 아 뒤에도 있나보다 헐 홀리 오우쉣 오우쉣 후우 저 처리했고 저 친구는 땅바닥을 쳐서 저거 하는 친구인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막지 뭐 어떻게 막지 자아 이제 어디로 다녀야될까요 일단 요쪽을 먼저 한번 올라가볼까 맵이 굉장히 넓네요 맵이 굉장히 넓네요 여기가 왠지 보스 나올 것 같은 맵이야 여기가 최종 목적지인 것 같고 오케이 오케이 이거 뭐야 아 이게 그거지 모으면은 뭐 무슨 체력 늘려준다는 것 같은데 오케이 왠지 한번에 못 깰 것 같애 어 여기로도 갈 수 있고 저기로도 갈 수 있고 맵을 잘 만들었다 되게 자연스럽게 잘 만들었네요 아 저기를 갔다가 올라와야 되는 건가 본데 저기가 최종지가 아 목적지가 아닌 것 같아요 저기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층에도 뭔가 업그레이드 같은 거 있을 것 같애 뭔가 뭔가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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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잘 막았습니다 후 자 업그레이드하고 자 이쪽으로 먼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이쪽으로 먼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 왠지 업그레이드 품목 진짜 많을 것 같은데 뭔가 놓치고 갈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의 복잡성이에요 길이 점프 안되나 오케이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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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오리 오리 어떻게 잡지 오오 오리돼지를 발견했습니다 오리돼지를 농부에 가져가면 믿음이 증가합니다 오리돼지 어 어 저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오케이 여기로 쭉 올라가서 어떻게 가야되지 어떻게 가야되지 음 여기 길이 있는데 저기로 가야되네요 요 길인데 아 여기가 아 여기가 내가 돌아와서 옆으로 온건가봐요 아 처음 위치인데 다시 돌아왔네 홀리 다시 가보겠습니다 아닌가? 아 처음 위치가 아닌가보다 저 밑에가 처음 위치인가? 아닌데 이거 다 먹었는데 자 올라가볼게요 오케이 여기로 가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로 어 이거 진동이 느껴지는가 보니깐 어 이거 진동이 느껴지는가 보니깐 뭘 쓸 수 있는 곳인데 신의 능력을 신의 능력을 아 아 고걸 때려버리네 오케이 오케이 이거 세개 모았다 한 대 정도는 피가 안 가지는건가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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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이제 어디로 가야됩니까 아 아 저기 저기가 길인거 같은데 네 그쵸 저기로 어떻게 가지? 아 저기 길이 있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10모드로 오니깐 길이 좀 잘 보이네요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 아 여기로 길이 나있네요 가 혜이 이제 얘네들 파헬법 알았어 쫙쫙 때리면은 한 번에 갑니다 여기 타면은 저기로 빙 시켜주나보다 부스 몹이 아니었어. 맵이 아니었어. 잘나갑니다. 또 이거 써야되겠는데 그죠? 근데 이거 모으면 뭐가 좋은거지? 돈인가? 오케이 여기 내려주겠죠? 자 세이브됐고 여기랑 저기랑 길이 두개가 있는데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 보스전 하는 곳이네요. 그리고 여기로 가나 저기로 가나 똑같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장전이 좀 잘 안돼요. 그게 살짝 불편합니다. 여기 보스 몹이네요. 딱 봐도 보스전 일단 얘는 그걸로 부술 수 있다고 했거든요. 번개로? 번개로? 어딨어? 저거는 방패로 안 막아지는 것 같아. 뭔가 바나보나 야 얼굴만 해봐 으으으으 아프다 오우쉣 쉣 도망가 1대1 하자 큰일났다 도망가 유도미쎄 오우 쉣 온다 쉣 아 아 개어렵네 이거 처음부터 다시는 아닌거 같애요 다행인거는 아 처음부터 다시가 아니구나 그럼 할만하네 이게 사실 처음부터 다시하는게 굉장한 스트레스 거리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다시 하지 않는다는거 저기있는 그거를 보살하는데 어어 안되네요 왜지 아 이거 쉰 그거에 게이지를 다 썼나보다 그럼 좀 기다리던가 아 신게이지가 내가 그 저거 하면서 모으는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이거 못 끝내나 저 옆에 있는거 저건 뭔지 모르겠는데 뿅 짜잔 제가 돌아왔어요 오 하지만 저 끔찍한 달도 돌아왔네요 어디 뒤털은 없지만 당신이 선택받은 용사죠 그렇다면 당신에게 드릴게 있어요 또 기능을 하나 더 주나봐요 뿅 이게 있으면 주의 시간이 느리게 흐르도록 할 수 있어요 이걸 사용해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아 이렇게 시간을 멈추게 할 수 있구나 이거 뭐지 세상을 구해하니 서로 뚫으세요 난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원래 있었나 근데 이 개웃긴다 여기 못 들어가게 돼있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 혹시 일단 이거 부숴보자 이거는 근데 부수면 뭘 주는건가 이렇게 해서 한바퀴 돌리면은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거죠 이렇게 해서 이걸 끄면은 들어갈 수 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말로 돌아왔습니다 어 언제든 일시중지 메뉴에서 무기를 잡는 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이템 꽤 모은게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하러 한번 가볼게요 이게 업그레이드 할게 뜨면은 저렇게 애들이 그거 하네요 부르네요 일단 이 친구도 뭘 부르고 있어요 뭐지 여기 넣으라고 우와 뭐야 이게 뭐야 아 촛불 하나 늘려주는거구나 헉 목숨이 다섯개 남았습니다 어 신기하다 양초 만드는 애였네 자 이제 여기로 가볼게요 되게 귀엽게 잘 만들었네 게임을 여기는 돼지오리 두개가 부족하구요 어 저기로 가려면은 어디로 가야하지? 어디로 가야하지? 오오 활이네요 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뭐야 얘는 예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총알 개수가 늘었으니 재장전하지 말고 이 강력들을 모두 맞춰보세요 오케이 자 요렇게 업그레이드가 됐구요 자 그 다음 이게 아마 다 연결돼 있을텐데 지도가 아 아 메비 아닌가? 자 일단은 돌아가줄게요 쓰읍 이게 마을이 양쪽으로 돼있는건가 이쪽으로 쟤 돼지오리 아니야? 쟤도? 여기는 어디고 저기는 어디지? 아 여기 여기랑 저기랑 똑같은 데입니다 빨리 갈 수 있는 폭로 뭐 자 칼 업그레이드 민 earned 업그레이드해 주시게 흐허 셧 오 멋있어진건 아니야? 아까 활도 모양이 바뀌었거든요 이치 더 길어졌다 리치 장검이 됐어요 장검이 되게 그리고 튜토리얼이 친절하다 여기는 뭐죠 방패 방패가 좀 더 커지나봐요 야야야야야야야 자 이거 짜갔는데 오 달궈서 우와 무거워 보인다 새걸로 바뀌었네요 오 한쪽 날개가 붙었다 반대쪽 날개도 붙겠지 어 이게 다야? 반대쪽도 붙여주셔야 되는거 아니에요? 야 근데 그래픽을 되게 잘 만들었다 오케이 원거리 공격을 더 쉽게 막을 수 있어요 오 오케이 나이스 신이름이 있나 모르겠네요 자 저는 여기까지 플레이하고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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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